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아주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친문체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심중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짙게 배여있을 것을 봅니다. 한마디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이고 바로 그의 아주 그런 특성이 친문체력과 문 대통령을 항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세우려고 노력했던 지도자들이 번번이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마침내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9월부터 대장동 개발비리사건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꾸준히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인터넷신문이 이것을 까발리기 전에 이미 이낙연 후보 측은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공적인 정보망 그리고 비공적인 정보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집권 세력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그런 사안들 특히 대장동 개발비사건에 대한 그런 정보를 충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신문에 거론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확정된 후보를 흔드는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한 번 정도 주의를 기울이고 들어둘 만한 그런 정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채보식 언론이 전하는 아주 튀는 어쩌면 너무 나간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재명 구속 김부겸 유시민 등 투입 사활을 건 엄청난 도박 이런 내용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나간 기사지만 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오늘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지만 3일 천하로 끝날 공산이 높다. 이재명의 구속은 여권 안에서도 나올 정도로 상식적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설계를 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미 구속된 마당에 보수인 이재명 지사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동규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 혐의는 유동규의 지시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분 환수조항이 삭제되면서 화천대유의 천배의 대박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군 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고 말한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당연히 유동규의 보고를 받고 직접 결제했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의 공범 내지 주범이 되는 것이다. 체보식의 결론입니다. 이미 여권 안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구속 얘기는 나왔다. 지위체계와 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게 상식이다. 이재명이 여권 후보로 확정돼도 지금처럼 정거가 늘려있으면 검찰은 결코 덮고 갈 수가 없다. 정권 임기 말이면 검찰은 그동안 굽신거렸던 정치 권력을 치면서 자기 조직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에도 그런 코스로 갈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최보식 기자가 상당히 탐사능력이 있는데 대단히 단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그런 거를 쓰는 것이 다시 기사가 계속됩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묘굴을 항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을 느끼고 있다. 지금 상황은 결코 지지세력으로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초조함 때문에 이재명의 오버액션이 나오는 것이다. 그는 10월 8일에 재발등 찍는 국민의힘 이준석 김기현 대표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에다 이재명의 토건 투기 전쟁 30년 살아난 부재까지 단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렸다. 이 중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대장동 사업 대승공이라고 표정했다. 뻔뻔할 정도를 떠나서 어디 딴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나왔다. 다음 날에는 승남도시개발공사가 했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의 전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전액 한수도 가능한 상황이니 그렇게 하도록 말해보겠다고 했다. 이제 와서 정말 다급해진 것이다. 이제 와서 정말 다급해진 것이다. 얼마 전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가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비치면 대장동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의 게이트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권을 내주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재명과 손잡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이 구속까지 간다면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민주당 정선에서 이재명의 압도적 우위가 대장동 게이트가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걸로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강호농객 신미안은 지금 이재명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 대장동 게이트를 덧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경선에는 진영 논리가 먹힌다. 일단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기관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본선이 다가올수록 진영 논리가 오히려 안 먹힌다. 화천대유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한들 중도청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까지 가면 본인은 강하게 반발 선동하고 열성 지지자들은 덜고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검찰 수사 브리핑이나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의 실체에 눈을 뜨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재명 지지 민심은 싸늘하게 식을 공산이 높다. 당내에서는 2002년도 노무현 후보 때 그랬던 것처럼 후보 교체론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이재명파와 반이재명파로 쪼개질 수가 있다. 청와대를 움직이는 핵심 세력은 이미 이재명에 대해 다른 계산을 했거나 실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이재명 지사 구속에 대비한 여건의 비상시나리오 얘기가 돌고 있다. 민주당 최종 경선에서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설도 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낙마시키면 차점자 이낙연이 후보가 된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란 것이다. 이낙연은 본선에서 야당 후보에 이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선에서 후보 확정된 뒤에 이재명을 낙마시켜야 완전히 다시 경선판을 짤 수 있다. 현실에서 가능할지 모르나 구체적으로 김부겸 총리나 유시민 등을 투입해서 새로 경선판을 꾸린다는 시나리오다. 사활을 건 엄청난 도박이다. 현 정권 사람들은 정권을 내줄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최복식 기자의 글이 상당히 가상시나리오이긴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과연 이재명 지사가 무사하겠는가. 그럼 결국은 검찰 수사의 도마에 오르면 결국은 현재의 집권 세력은 도와주거나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물결이 칠 수가 있다.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보면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안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꼭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 이 거대한 비리 사건을 덮으려고 어중간에 하다가는 자기들도 함께 그냥 완전히 똥통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최보식 편집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면 그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가상시나리오가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